일단은 어린 친구들 부터 저희가 함께 합니다. 여자 전문 농구 교육 기관이죠. 스타피쉬의 우리 초등학생 우리 초등부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네요. 근데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쇼시 잘 날아가더라고요. 저보다 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성인 골대입니다. 아이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골대인데 우리 아이들 또 함께해 주시고 오늘 경기를 보시는 분들 저희가 중간중간에 체크해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조현일 위원님이나 우리 송중훈 위원님이 저희가 보카리 스위트 수건 5개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 다음에 티셔츠 AAB 티셔츠 5개를 댓글을 또 열심히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냥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댓글로 선수분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재밌는 댓글 또 통통 튀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아주 귀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초등부 경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또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일본에서 치토 양이 또 함께 보고 계시고 다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미나 님도 함께하시고 아이고 애기들 귀엽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곧 주니어 A 주니어 B 선수분들의 이벤트 경기 딱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SK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저 어린 친구들도 다 승부욕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특히 또 여성분들이 우리 여자아이들이 승부욕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저학년 팀 대 고학년 팀인 것 같아요. 키를 보니까 아 그러네요. 네네네. 요즘에 뭐 농구는 이제 키가 전복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이제 다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제 송중훈 씨 딸이 그건 비슷할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저는 일곱 살인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축구를요. 그러면 농구 쪽은 아닌가요? 농구를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어렵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데 한번 또 와서 직접 보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드님 한번 만나봤는데 체력이 너무 좋아요. 체력이요? 아니 어떻게 만났는데 뭐 체력을 측정을 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었는데 우리 아들보다 어린데 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일단 초등부부터 우리 초등부부터 초등부요? 초등부요? 초등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곧? 그렇습니다. 휘슬이 지금 네. 우리 심판이 휘슬을 준비해 주시고 네. 눈에 익은 심판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우리 프로 출신 프로 은퇴한 선수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농구계 셀럽 이규섭 선수도 오셨고요. 우리 태풍태풍씨도 오셨고 네. 많이 오셨죠? 선수로도 출전하는 이승준 또 이동준 선수도 오셨고요. 일단은 저분도 심판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방덕원 선수도 네. 댓글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자 블랙팀 부터 블랙팀이 이제 고학년이죠. 네. 그 다음에 화이트가 오 장난 아니에요. 오 생각보다 드리블이 좋아요. 오 크로스오버 오 나이스 패스 괜찮아 괜찮아. 네. 로우 패스죠. 네. 아 공격시간인가요? 네. 공격시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잘 봐요 지금. 12초. 12초에요. 네. 24초의 절반입니다. 이게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3대3의 어떤 매력이죠. 네. 애들한테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애누리가 없네요. 네. 야박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학부모의 소름. 네. 첫 경기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학부모의 마음으로 또 함께 보죠. 오 나이스 패스요. 나이스에요. 나이스입니다. 확실히 고학년이라 신장이 좋습니다. 아. 아. 자 공격권 넘어왔구요. 자. 자 에스터 블랙벌이죠. 어떻게 어느 쪽이 우세하다 보이세요? 우리 조현이 해설위원은. 저는 이제 언더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화이트팀. 네. 응원하겠습니다. 말가 끝나자만께. 또. 또 반꿀이에요. 여기서까지 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면 안되는데. 네. 참 먼 거 몰라요. 아니 언제. 언제까지 몰라요. 수십 년 해왔는데. 언제 할까요. 아. 아. 자유투인가요? 그렇습니다. 슈팅 파울인데. 네. 네. 지금 실제처럼. 다. 골드들을 다 자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오. 지금. 지금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한 발 앞인거죠. 네. 자유투가. 네. 아 들어가야되요. 오. 슛이 저보다 좋습니다. 오. 저걸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트래블링. 더블 드래블인가요? 지금 댓글에서도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고 또 반꾸리 형이다 권유라버님이 어 네네 농구가 사실 예상대로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그 그 그 코피형 언제까지 예상이 이렇게 틀릴거에요 초등부인데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 드리블이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현일 해설위원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은 우리 송위원님이 또 현장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아 귀엽네요 지금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헷갈렸어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아 그럼요 저 정도의 키의 아이들이 농구를 막 너무 잘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잘해야죠 농구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관이 좀 그러신가요 아니 이제 좀 잘하길 말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또 자녀들을 너무 또 쥐잡듯이 잡으시면 안 돼요 쥐잡듯이라뇨 아 지금 저학년 대 저학년이랍니다 언도독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학년 중에서도 이제 신장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둘 다 저학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저학년 대 저학년 네 지금 저학년 팀인데 생각보다 지금 드리블이 굉장히 좋아요 전술도 있습니다 스틸했습니다 스틸 좋아요 좋아 올라가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패스 좋거든요 자 아 아 확실히 좀 이게 아무래도 12초라는 게 아이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죠 학원에서는 12초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요? 학원에서도 12초인가요? 학원이요? 12초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12초에 적응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워낙 골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2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지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성인도 10분 뛰라 그러면 힘듭니다 네 정복이 의원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흘리라고 시간 흘리라고 네 힘들어요 선수들이 자 여러분들 들으신다면 흘리세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흘리세요 레그스루 레그스루 비하인드예요 비하인드예요 좋아요 찬스요 찬스요 아 아 아 아 이거 보세요 지금 흰 팀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잘해요 네 지금 언더독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찬스요 이 친구 이 친구 잘해요 스텝백 어디가 아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자 파울 불렸어요 슈팅 파울인가요? 아니군요 공격권이 바뀐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검은 팀 쪽에 편파 판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중계라고는 편파 중계밖에 안 해봐서 제가 공정 중계를 오늘 최초입니다 아 스텝백이다 아 좋은 시도였는데 자 체크를 하고요 자 바꾸고 남아서 자 패스를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초등부 경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패스예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찬스예요 아 자 자 지금 흰 팀 선수들이 못 뛰잖아요 그렇죠 이게 떼약뼈치고 이렇게 때문에 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어려운 건 트래블링 이게 아이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그렇죠 이게 마스크를 쓰고 농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른들도 힘든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6분 57초를 향해 가는 어 근데 경기가 빠겜이에요 사이파입니다 그렇죠 상대 빠겜입니다 자 여기 파울은 아닌데 괜찮나요 어 나이스 팀이에요 다치면 안 돼 자 공격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3점을 쐈어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나이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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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패스 했어요 어 그렇죠 이게 주니어분은 뭐랄까요 약간 좀 루즈하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부럽잖아요 네 너무 빡빡하면 웬만하면 이제 그냥 노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의 눈빛에는 승부욕이 잔뜩 들어갔어요 있어요 근데 저런 친구들이 뭘 하든 잘 됩니다 그럼요 그냥 물에 불탄듯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승부욕이 없으시나 승부욕 없었어요 어릴 때 아 그런데 뒤늦게 생겼어요 먼저 몇 살에 생겼어요 한 38쯤에 생겼어요 3초 2초 너무 늦게 생겼어요 지금 쏴야 돼요 쏴야 돼요 아 아 12초 네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AAB에 이제 제가 좀 수뇌부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권유할 것 같아요 어떤 거에요 24초 아이들은 네 아니면 18초 그 다음에 흘려라 그러면 성인입니다 그죠 어 근데 고학년이 나왔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어 아 5분 정도 되니까 고학년부로 바뀌네요 어 초등학생 이 친구들이 금방 컸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인가요 네 지금 바로 컸어요 아 네 네 네 이 친구들이 바로 컸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또 경기가 바뀌겠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초등부인가요 주니어니까 네 네 뭐 없나요 선수명단 예예 저희가 아이들이 갑자기 컸기 때문에 명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만큼은 진지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프로보다 못지않아요 미래의 김단비 아 그렇죠 미래의 또 강희슬 미래의 박지수 맞아요 드리블 좋아요 드리블 크로스오버 드리블 장난 아니에요 오 렉스 오 이 친구 장난 아닌데 이 친구 장난 아니에요 오 이 친구 안 보고 패스였어요 노루패스 근데 슛을 놓고 되는데 오 이 친구 아 아 왼손에 위함 득점 해치는 아 근데 드리블도 좋고 노루카스도 하고 아니 이거 갑자기 뭔가요 이게 그러니깐요 오 오 아 경기가 갑자기 자 찬스거든요 찬스 자 던져야 돼요 나이스 패스 오 오 피켓롤 야 네 이 친구들 금방 크더니 플레이가 달라졌어요 일치월장 했네요 신장과 더불어 네 플레이팀의 공격으로 자 저희가 이 친구 이 친구들을 하는 거는 저희 사실 이제 아직 저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맞죠 네 이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뭐 이제 이 선수 이 선수하면 또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네 네 아 이 친구 흔드는 쉐이크가 좋네요 오 좋아 오 아 터치아웃 네 2초 남았습니다 이제 터치아웃 터치아웃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2초 남은 공격이죠 근데 3온3의 매력은 2초여도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죠 네 패스 받고 바로 던지면 되니까 자 근데 이 친구가 2초 남았거든요 안 보고 아까 그 패스를 그 친구죠 그렇죠 슈팅 슈팅 아 아 자 이제 이 플레이 해야죠 다시 한번 던져도 되죠 지금 찬스에요 아 이 분 좋아요 오오 까비까비 아깝소 오오 레드스는 기본적으로 다들 그리고 볼큐핑 능력들이 장난 아니에요 오오 찬스에요 찬스에요 아하 아 아 지금 잘 뺐죠 패스를 자 자 어 이 친구가 제가 볼 때 미래의 박지수 그러니까 나이스 찬스 어 미래의 박지수 아 자 다시 한번 미래의 박지수 나이스 패스에요 왼손 왼손 오오 오오 이 친구 미래의 김답인가요 왼손을 잘 쓰는데요 네 네 왼손잡이인가요 자 7초 남았습니다 오오 아 아 아 좋아요 지금 자 가운드로 넣어줄 것인가 지금 공이 엄청 잘 돌아요 오 오 기부인거인데 아 박grow 기부 네 근데 그래도 무언가 좀 스킬 트레이닝을 받는 분들 같은데 그죠 이분들이 어디서 스킬을 바이 discomfort나게 여자농고 전문교육 기관이 있어요 아 스타피시 아 아 바람이 resources 농구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이게 사실 사교육이 아니라면 네 이런 기술들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배움이 중요한거에요 아겠죠 4자가 붙으면 좀 그래 보일 수 있으니까. 배움이 중요하다. 4자가 4자에서 빼고 교육이 중요하다. 사실 공교육에서도 이렇게 배우면 참고 가능합니다. 저 친구 아주 미래의 김단비에요. 미래가 박습니다. 아주 싸게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스킬 좋았는데요. 다리 끌렸죠. 워킹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발이 끌렸다. 발이 끌렸다. 이게 서로가 이제 오늘 저희가 첫... 앵클이에요. 앵클이에요. 앵클이 안 좋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발목 부러뜨릴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댓글에서도 이용호님이 개 잘한다고. 이용호님 초딩인데 그래도 초등학생들인데. 앞에 개자는 앵클. 아까비까비 아깝소에요. 지금 4대2죠. 나이스 컷인. 아하. 다시 이게 3대3 힘들죠.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12초 골 2점 라인 바깥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점을 많이 쏘기 때문에 롱 리바운드가 많이 튀어요. 저 친구가 지금 엄청 많이 넣었어요. 아니 그 딱 농구 자세가 굉장히 좋네요. 자세가 맞고. 오 지금. 지금 제꼈어요. 수비가 조금 아쉽네요. 초등학생인데 수비가 아쉽다고. 아쉽다고. 제가 뭐 수비가 엉망이니까 형편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수비가 아쉽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은 계속해서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 리바 좋잖아요. 첫째 또 찬스거든요. 아야. 지금은 백보드를 썼어야 되는데. 아 그죠. 에어볼 나왔네요. 다시 이제 저희가 너무 분수를 두는 건 아닌가. 아우. 다시 한 번 리바 좋아요. 자 들어오고 있는데. 자 찬스거든요. 오. 이 친구 아주 백판 좋아하는 친구예요. 다시 한 번. 자 화이트 공 잡았다. 오. 내일 좋아요. 아 올라갔어야 되는데. 또 찬스에요. 자 2점. 아하. 자 다시 한 번 리바 치고 들어갈 수 있죠. 아 지금 공격 리바운드가 지금 됐어요. 화이트 공기가 공격 리바운드 많이 잡네요. 자 마무리가 조시다. 우리 정성희 님도 그렇고. 웨이크. 오. 정종희 님이 저 친구 물건이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다들 개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투맨 게임을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농구를 지금 이해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진짜 이런. 2점. 2점. 사실 이제. 고학년이지만 사실 아직은 미성년자거든요. 아 그렇죠.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한다라는 한국 농구. 연웅의 미래 발달. 맞습니다. 오. 노력패스요. 노력패스가 몇 번이나 한 거예요. 노력패스가. 3초. 3초. 아 3초요. 아 이게 아이들한테 3초로는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무슨 농구를. 어 근데 또 제대로 된 농구를 하려면 예외가 없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6대 4. 저희가 요즘 너무 교육관에 대해서는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저 3초를 계속 안 불어주고 저기 뭐 집 짓고 살게 하면. 저 습관이 굳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조그만한 애기들이 낳았을 때 몰라도. 이 분들이 낳았을 때 정확하게 부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이 정도부터는 이제 정확한 교육이어야 된다. 그렇죠. 파울 안 부러줍니까. 네. 파울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보는 각도마다 좀 다르죠. 아 이거 부러워. 파울. 아 지금 이제 시간이 1분 35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접전입니다. 맞습니다. 자 4일 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박건희님이 남자 언제 하냐 하는데. 남자 경기도 이제 곧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남자부 경기가 첫 경기가 팀 코리아 대 팀 아프리카 프릭스 팀이. 이 다다음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이 점이 좀 안 떨어지네요. 자 파이팅. 이 친구가 좋아. 이 친구. 이 친구. 실력 없습니다. 와. 아니 근데 자세가 너무 예쁘다. 저 친구 옷도 묶었어요. 되게 길어가지고 옷이 묶었어요. 잘 묶었어요. 아 묶었네요 진짜. 네. 다시 한 번. 자세가. 근데 진짜 자세가 풀었거든요. 야 2대1 빼는 거예요. 야. 쏴야 돼. 지금 올라가도 되는데. 찬스에요. 자 2점. 아 1점. 아하. 자 블랙이.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남은 시간 이제.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6대4이기 때문에. 2점 하나 때려도 괜찮아요. 2점 하나 때려도 괜찮아요. 2점 하나 때려도 괜찮아요. 어어 좋아. 헬스테이션. 어어 스피드 무브. 이야. 아. 아. 요번 거는 이제. 패스를 받는데. 그렇지 아쉽죠. 그렇죠. 바로 공격합니다. 나이스 컷인. 어우 기브앤고. 올라가면 돼요. 아 왜 안 올라가지. 자. 화이트. 자 이거 들어가면 결정타요. 이거 들어가면 결정타요. 이거 들어가면 결정타요. 아하. 확실히 우리 미래의 박투스가 리바를 잘 따요. 진짜 좀 비슷해요. 외향이. 이야. 7대 4.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 주니어 B팀은. 빨리 2점을 던져야 돼요. 지금 아직 포기하기 일러요. 던져야 돼요. 던져. 던져. 자. 던져. 던져.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죠. 이게 또 아이들에게 꿈을 그렇게 꿈꾸시게. 제가 흰 팀이 이긴다고 얘기했죠. 네. 아 네네. 제가 얘기했지만 했으니까 안 했어요. 뭐라고요. 하하하하. 얘기했으면 안 했어요. 아 네네. 흰 팀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주니어 B팀은. 7대 4로. 주니어 B팀은. 아 근데 지금.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니어 B팀이 아쉬운 게. 슈팅을 바로 올라가도 되는데. 네 네. 이게 바이레이션이 걸릴까봐. 그죠. 나누라는 게 좀 아쉬웠어요. 아 근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경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죠. 아 그럼요. 네. 다 패배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요. 그럼요. 그. 어린 학창시절에 이런 데 나와서.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인질 수 없는 추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반얀트리라는 이. 곳에서 농구를 한다는 것도. 좀 신선해요. 아 그렇죠. 반얀트리는 이제. 수영장을 참 많이 보는데. 수영 아니면 이제 썰매죠. 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죠. 그냥. 네.